후이 도우지함은 내 모든 영견 잘 아는 주님 늘 돌고 나는 학생때 진짜 예뻤는데 젤로 예뻤지? 젤로 다 갔어. 네, 최주연입니다. 돌아가고 싶다, 다시. 왜 이렇게 졸리지? 여기가 어디? 어머, 비키야. 엄마? 뭐야? 엄마 여기 왜 있어? 모르겠어. 누나, 그만 좀 자. 어머, 얘는 하루 종이잖아. 뭐야? 자, 조용조용. 오늘 주건 누구니? 최지은? 기억해, 오늘 주건이다. 내일 영어 단어 시험이에요. 1과 2과 단어 50개 시험 보니까 반드시 외워올 것. 아, 내일 영어 시험이야. 아, 50개 언제 나요? 알겠니? 응? 자, 저런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산술꽃? 산술꽃 읽었어요. 산술꽃. 야, 우리 집 댕댕이가 너무 아파서 걱정이야. 응? 야, 댕댕이가 뭐니? 멍멍이. 그걸 왜 댕댕이라 그러는 거야? 아, 머박이다. 뭘 봐? 뭘 보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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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 내 정신 좀 봐. 어머, 교실이 왜 이렇게 빛나? 누가 이렇게 청소했니, 깔끔하게? 지은이가요. 오늘 쉬는 시간 내내 청소하던데요. 어, 최지은? 잘했어. 산술꽃은 노란색의 작은 꽃이라고 했어요. 초여름에 피는 거예요. 초봄에 피는 거예요, 초봄에. 우리 3월달에 보면 어떠니? 너무 춥지? 오랜만에 펜 잡으니까 너무 재밌다, 얘. 넌 항상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니? 부럽다, 부러워. 네. 아직까지 성에가 낀 추운 그런 계절을 뜻하는 거다, 얘들아. 그래서 페이지 22쪽에 보면. 공부가 재밌다며. 아, 다녀왔습니다. 어머, 완전 밖에 엄청 추워. 추니? 잘하자. 여러분. 습라인에서. sort revolt을 맞을 수 없어. 네. 이렇게까지 흐어서. 알았지? 무슨 일인하지. Freddy? 짜看看. 스티커스. 스티커스. 이거 어떻게 해? 스티커스. 참고.